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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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에서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에 대한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수학 성적을 보완할 지원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조진호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상담과 분석해 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볼까요? 네, 한명몸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국어가 2.54등급, 수학이 3.1등급, 영어가 3.96등급, 과학이 2.68등급, 평균 2.88등급입니다. 수능 가채점을 보면 국어가 2등급, 수학과형에서 4등급, 영어가 3등급, 한국사 3등급, 생명과학 1위 4등급, 지구과학 1위 1등급, 평균 2.86등급이 예상됩니다.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상위권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과목별 편차가 좀 크네요. 국어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95, 97인데 나머지 3개 영역의 100분위가 좀 떨어져서 과목별 편차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진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먼저 어머니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네. 우리 학생의 수학 점수가 좀 부족한 편인데요. 수학 반영 비율이 적은 대학을 위주로 좀 찾아보셨나요? 수학 반영을 25%씩 하는 데를 좀 찾아봤어요. 그전에 아주대랑 상위권 대학은 좀 안 되고 지방도 보고 있는데 아주대 쪽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 또는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학생의 전체 백분위는 83% 정도 되는데 수학 가해가 지금 4등급 한 7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학생한테는 좀 부족한 점수인데 학생이 점수돼서 일반적으로 수학 반영 비율은 보통 25%가 많고요. 그다음에 30, 35, 심하게는 50%까지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적게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봤는데요. 25% 반영하는 대학교가 가천대 일부 학과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특히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 미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가천대학교가 가, 나, 다군에서 일반전형2입니다. 명칭이 일반전형2인데요. 여기에서는 국수영탐 중에서 택2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 수학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 다군에서 자연계열 자율전공이 있는데 국수영탐 중에서 택 3개라 하니까 수학을 또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한테는 당연히 유리하지만 다른 학생도 비슷하게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빼더라도 학생들이 수학을 뺀다든지 다른 한강 못 본 과목을 빼다 보면 실질적으로 학객선이 백분위로 봤을 때는 보통 92 내지 3%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당연히 그걸 빼우면 유리는 하지만 그 성까지는 90%까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원 포인트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과학탐구 영어 한 과목이 지금 학생한테는 아직 유리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원이 백분위가 지금 현재 97% 아주 우수하거든요. 1등급 맞았고요. 그다음에 한 과목만 지원하는 대학, 주요 대학을 보면 가천대, 성명대, 경기대, 당국대, 서경대, 강남대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서울의 중상위권은 대부분, 과탐 쪽은 두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군과 나군에서 안정적인 합격 지원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면 다군은 암만 해도 희망한 대학교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군 또는 나군에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나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소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지 학생이 좀 더 가고 싶은 대학에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수학 반영 비율이 좀 적은 대학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우리 학생의 수능 가치점을 한 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점수 분포를 학생의 희망하는 대학과 같이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방법의 여러 가지입니다. 실제 조합하면 가지수 한 40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대학기별로 따지면요. 그중에서 학생한테 그나마 유리한 쪽 봤더니 국수형탐을 같은 빌로 25, 25으로 반영하는 데인데 학생이 눈높이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동아대, 온강대, 그 다음에 백분위로는 당국대, 천왕, 영남대 쪽이고요. 그 다음에 국수형탐을 20, 30, 25, 25라는 데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좀 관심 있는 아주대라든지 동국대, 그 다음에 단대, 죽전 캠퍼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가 20, 30, 아니면 수학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당국대, 천안. 앞에서 당국대, 천안이 나오는데 당국대, 천안은 학과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좀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국수형탐인데 학생이 또 가운데를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네 번째 순위가 돼서 암만 해도 학생한테는 같은 빌로 적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제일 유리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시 상담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우리 수험생들이 희망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실 겁니다. 정시 때 상향이라든가 적전이라든가 안정이라는 이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할 텐데 이 용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상향이라고 판단을 내릴 때는 학생의 취득 성적으로 본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다소 지원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이제 상향이라고 판단을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성적이 희망대학의 학과 또는 요구 성적과 일치하거나 좀 비슷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적정이라는 판단을 내릴 거고 그 다음에 학생의 성적이 희망대학이나 또 희망학과의 어떤 요구 성적보다 좀 높다라고 그래서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안정이라는 판단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희망대학의 지원 결과를 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한양대, 에리카, 동국대, 홍익대 등인데요.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살펴봐 주실까요? 네, 먼저 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주도와 한양대, 에리카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양대, 에리카를 갖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양대, 에리카, 산업경영공학입니다. 모집 인원은 6명이고요. 경쟁률은 5.5대 1 정도 됐습니다. 전형 여성 수능 100으로 표준점수,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변환 표준점수를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은 국어와 20, 수학과가 35, 수학이 좀 많이 반영하죠. 영어가 25, 탐구 20, 한국사는 응시 여부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성 성적은 한 483 정도 되고요. 100분 인원은 한 81.8% 정도 됩니다. 작년에 모집 인원이 6명이 있고, 2월 인원은 없이 최종 6명입니다. 제가 2월 인원을 말씀드린 것은 입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집 인원하고 경쟁률에서 많이 자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수시에서 2월 된 인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합격률을 봤더니 2016학년 때는 한 79% 정도, 2015학년 때는 한 80% 정도 이렇게 추가 합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적을 했다가 대학교에 맞춰서 한산해 봤더니 점수가 한 483.8 정도, 플러스 한 0.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나군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나군은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입니다. 모집 인원은 28명이고요. 경쟁률은 4.73대 1이었습니다, 작년에요. 전형 요소는 수능 100이고, 표준 점수. 이 학교도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나서 보통 12월 말쯤에 대해서 각 대학교 별로 편한 표준 점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반드시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1점 내지 2점 정도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업별 반영 비율은 국어가 20, 수학과가 30, 영어가 25, 탐구가 25고요. 한국사는 등급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3등급까지는 가산점 6점이기 때문에 학생은 다 만점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 성적은 표준 점수로는 491점 정도, 백군인으로는 한 85% 정도 되는데요. 작년과 좀 다른 게 작년에 비해서 영어가 반영 비율이 5%가 낮아졌고 탐구 비율은 5% 정도 증가했습니다. 학생한테 유리하거든요. 학생이 탐구 영역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의 표준 점수를 공식에 맞춰서 변환을 시켜봤더니 플러스 1.2점 정도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의 대학별로 맞춰서 점수를 계산해봤더니 485.6이 나와서 지금 현재 점수로는 한 5점 정도, 5.4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향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었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동국대의 어떤 특징과 합격 가능성을 살펴주셨는데요. 적정과 상향이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화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 추천대학은요. 가군에는 상향으로는 동국대 건축공학부, 적정으로는 한양대 에리카 산업경영공학, 아주대 한계연안전공학, 안정으로는 가전대 컴퓨터공학 일반전형2입니다. 나군에는 상향으로는 동국대 건설환경, 적정으로는 한양대 에리카 해양융합, 당국대 축전기계공학과고요. 안정으로는 가전대 소프트웨어 일반전형2입니다. 가학으로는 상향의 홍익대 건설 도시환경, 강원대 환경공학, 적정으로는 당국대 통화환경, 운영컴퓨터학과고요. 안정으로는 가전대 설비, 소범광학과 일반전형2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추천대학 중에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가학원의 동국대 건축공학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모집인원은 36명입니다. 경쟁률은 작년에 5.95대 1위고요. 수능 100 편의점수고 변환 편의점수, 탐구형에 반영합니다. 반영비율은 20, 30, 25, 25고요. 한국사는 등급별로 가산점을 보여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예상 점수는 490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대학 한산점수로 해봤더니 한 485.6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한 4점 정도, 4.5점 정도 이렇게 부족해서 상향으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대학교에서 제공한 성적을 보면요. 100분위로 공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학생의 성적이 한 82% 정도 되거든요. 최근 3년치에 100분위를 제공한 걸 봤는데 100분위가 보통 83에서 84 정도. 지금 현재 성적보다는 한 1, 2% 정도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러면 나구는 어떤 대학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나구는 한양대 에리카 해양융합공학과를 살펴보겠습니다. 9명 모집을 하고요. 경쟁률이 9.44대 1했습니다. 수능 100이고, 그다음에 편의점수, 이 학교도 변환 편의점수를 탐구 영역에 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반영비율은 국어 20, 수학과학과 35, 영어 25, 탐구 20이고요. 그다음에 편의점수로 483점 정도가 지원과는 성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달라진 것은 작년에 가학기술대학인데 모집단위 명의 바뀌었습니다. 가학기술융합대학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한양대 에리카의 대학 한산점수로 계산해봤더니 편의점수가 약 483.8이 돼서 지금 현재 학생점수로는 플러스 0.8 정도 돼서 제가 적정 대학으로 이 대학교를 추천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제공한 성적 자료가 있는데 100분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학생이 한 8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제공한 100분위로는 한 81.3, 그다음에 2015학년 때는 79.2로 이렇게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적정으로 진단해봤습니다. 어머님 잘 듣고 계시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지금 수학 성적이 좀 안 좋아서요. 혹시 교차 지원했을 때 전략적으로 유리한 학과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자연계인데 수학 점수가 좀 안 나와서 교차 지원을 하는 게 어떤지 여쭤보시네요. 네. 일단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의 점수가 플러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점수가 어떻게 보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교차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가천대에 아까 일반전형2 같은 경우는 수학을 반영 안 해서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한테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90% 이상 올라갑니다. 100분위. 그래서 저는 교차 지원보다는 가천대 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해보고 그게 확신이 선다면 다른 학교를 적정 내지 소신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점수가 고르지 않습니다. 영역별로 고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단순한 총합으로 지원 전략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한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고려해서 그것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가나, 다군에서 이제 군별 조합을 할 겁니다. 상향을 하나, 안정을 두 개 또는 상향을 두 개, 안정을 하나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할 텐데 그렇게 조합을 할 때 한 정도의 어떤 세트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세트를 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후에 어떤 변화되는 부분을 좀 살폈으면 좋겠고요. 상향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상향 지원은 단순하게 무리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추가 합격을 노리는 상향 지원이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에서 우리 학생의 성적대에서 전체 배치표를 잘 보시면 가군에서 상향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한지 나군에서 상향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부분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지원을 했을 때 추합의 비율이 가능성이 좀 높은 그 군에서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영 선생님 말씀 중에 추가 합격을 노린 상향 지원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높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어머님 오늘 상담받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좀 헷갈렸던 부분이나 이런 것도 짚어주셔서 많이 도움됐고요. 그러면 지금 가, 나, 나 이런 건 최종적으로 지원되는 성향을 보고서 그때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현명하겠네요. 네, 네. 오늘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